6장은 성전설교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략적으로 주전 608년경인데 이 시계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요시아 왕 전임 왕이었던 요시아 왕은 남유다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전후무후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철저한 종교개혁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요시아 왕 때 이스라엘은 태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 아하스는 통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왕은 여호 아하스를 대신하여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 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태도는 유다를 더욱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가 불순종에 대한 메시지와 또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고향의 처자식을 남겨두고 모든 개인적인 이익들을 제쳐두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먼 여행길을 떠나왔고 희생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악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행하며 죄악 속에서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노력과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어떤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근거가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설교의 대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 율법을 행하지 않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극률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 좋을 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하였을 뿐입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외침도 외면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신로같이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신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수세기 전에 통일국가 시대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괴가 오랫동안 머물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집화를 위해 택하신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로가 이제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신로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곧 이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온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열한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라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이 성전만 있으면 만사오케이다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맺는 관계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에서 언약괴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다고 믿고 전투에 언약괴를 메고 간 것과도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괴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언약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성전신학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가 신한생활함에 있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년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일학교 때는 내가 청년이었을 때는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교회를 정말 잘 다니고 열심히 있었고 예배를 잘 드렸다 봉사도 많이 했다 하는 왕년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도 있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형통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빼먹지 않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나의 삶에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라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이 비참한 마음 상태와 현실에 개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의 은혜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미치도록 미칠 수 있도록 늘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읽고 묵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밖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붙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죄는 교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예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무엇으로 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유일한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선제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혹시나 그들이 듣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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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